네,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드디어 2022년 6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병호월에 대해서 일관별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병호월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이민년에 병호월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크게는 이 호랑이 글자와 말에 해당하는 이 5가 7월 7일까지는 화해 운동을 가장 강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간에는 병화가 이렇게 30일 동안 떠 있다는 거. 그래서 감목부터 개수까지 이 영향권을 들어갈 건데 총 3가지의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 구간은 사실 크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월 6일부터 새벽 1시 25분부터 망중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6월 6일을 제가 집어넣었고 6월 16일까지 병화가 들어오는 약 10일 동안의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기토가 사령을 하는 약 9일 동안의 기간으로 쪼개어놓은 시기를 지나서 6월 27일부터 마지막 7월 7일까지 가장 뜨거운 정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11일 동안의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월 7일에는 오전 11시 37분 즉 11시 반이 넘어서부터 7월 8일, 7월 7일 이렇게 부정확하겠지만 정미월로 이제 토스를 하게 되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4, 5, 미 이 운동을 지금 양력 5월, 6월, 7월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미월 들어서는 금의 기운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병화는 계절적인 역할을 해주는 에너지가 잠깐 들어오는 부분이고 기토는 잠시 갈무리를 해주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정화는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불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 기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7일 소서라고 하는 이 절개가 들어올 때까지 이 운동은 계속됩니다. 첫 번째, 간목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분들은 자,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온은 인, 오로 흘러가는 화가 유통이 아주 강한 화가 유통이 아주 잘 되는 이 30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는 암목이 지금 무기로 쓰고 있는 상관 정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재 병호월의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정화 입장에서 그리고 무기로 쓰게 된 식신 병화 입장에서는 이 병호월의 5월이 바로 제왕지 환경이 됩니다. 식상관이 굉장히 왕성해지겠죠. 이렇게 왕성해지면 식상관이 세력을 얻게 되는 부분이니까 본인이 뜻하는 바대로 움직이시게 되는 부분이라 장사라던가 또 금전적인 어떤 기회들 이런 것들이 비교적 뿌리가 강해지는 즉 튼튼해지고 또 유통이 아주 잘 되니까 직장 생활 같은 것도 잘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전적인 부분도 잘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의의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면 반대로 간목을 제압을 잘 해주고 있던 금의 관성이 아주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해지게 된다면 여성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남편으로 인한 관계들이 남편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불안해질 수가 있고 또 식상관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식상관의 시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타력에 의한 다른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제압에 인해서 활동성 자체가 제압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이제 갇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소수의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제성은 어떻게 되냐면 토의 에너지가 바로 제성입니다. 경제가 기토가 그리고 편제가 우토가 됩니다. 역시 병오월이라는 이 환경으로 개입을 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건럭지에 경제가 그리고 제왕지에 현재가 놓이게 되는 환경이 됩니다. 역시 제성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금전, 장사 또 이런 유통들이 잘 되는 상황 장사도 잘 되실 것 같고요. 주로 안정적인 상황이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또 그 뒤에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특히 이 구간에서 이 감목 입장에서는 기토에게 왜냐하면 6일부터 16일까지는 크게 재미가 없는 것이 약 10일 정도 감목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목은 여기서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 병화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크게 이득은 없어요. 그런데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이 기간에서는 주로 안정적인 형태의 이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의 이 감목이 정화에게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거든요. 이 상관을 향해서 감목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소모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성도 왕성해지고 식상도 또 왕성해지는 기간이라 이 인성으로 인한 감목의 소통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목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관제와 또 시비가 이 6월 6일부터 들어오는 병호월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즉 증가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관제 시비 구설이 일어나면서 어딘가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법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심각한 분들은 아니면 계속 놀랄만한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보다는 직장생활보다는 비중 자체가 자기의 어떤 개인 사업들 이쪽으로 치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관성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성이 금이에요. 가을 기운이죠. 정관이 신금이고요. 이 병호홀에 놓이게 되면 병지 환경에 놓이고 현관은 경금이에요. 여기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관성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관성이 약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타협에 대한 인자가 약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활동하시는 것 또 본인의 재능들이 돈을 버는 활동들과 연결이 되고 내 마음대로 조직에 속해 있기보다는 또 배우나 아티스트들은 소속사의 이 견제가 구속이 간섭이 아주 답답하고 못마땅해질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인수 같은 경우도 수의 영역은 크게 또 떨어지죠. 이 인성 특히 정인에 해당하는 개수 개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병호홀은 바로 절지 환경이 되고 현인의 글자인 임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병호홀은 바로 퇴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정인 편인이 모두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즉 간목은 이 병호홀 한 한 달 동안에 인성에 해당하는 수와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제와 시비가 같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다사다난한 이 인호 운동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내가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휘둘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결과는 나에게 결국 이득으로 반전이 있더라.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치는 좋다는 얘기예요. 결과치는 좋다는 얘기고 그래야 정미월을 맞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간목이 주로 일을 좀 저지르는 시기는 정미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시기는 정미월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렇게 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먹고 사는 부분 먹고 사는 부분들이 주로 안정적이지만 본인이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떠나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돈을 벌던 어떤 예술활동을 하시게 되던 돈을 버는 상황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화의 식상 에너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건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쁘게 지내시는 상황이라 간목 분들은 크게 놀랄만한 신체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고 대신에 6월 17일부터 26일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바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휘둘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을목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분들도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 6월 6일에 망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6월 16일까지 이 병화 을목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고 두 번째 6월 17일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6월 26일까지 을목이 기토라고 하는 이 편제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아페는 상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을목이 정화에게 마지막으로 식신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인오가 만난 상황이니 이 병화가 뜬 달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위로 모두 불의 웅동이 즉 식상에 대한 부분에 크게 확장이 되는 상황이라 10가지 일간 중에서 이 을목분들께 이 달만을 기다려오지 않으셨나 싶을 정도로 아주 반가워하실 수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성표를 보시면 식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화잖아요. 화기운 화는 여름에 가장 왕성한데 지금이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6월달이니까 5월부터 여름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입화 그리고 망종 소서 이렇게 절개가 이어지죠. 그러면 상관이 이 을목일관 입장에서는 병화가 되어있거든요. 병화는 병호를 봤을 때 아주 왕성한 대왕지의 환경을 받게 되고 식신 같은 경우는 정화예요. 병호월을 맞았잖아요. 건럭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재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성이 토가 되니까 동재가 무토가 되죠. 그리고 편재는 기토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병호월이라는 환경지에 한쪽은 무토는 제왕지 기토는 건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아주 좋아요. 아주 왕성하죠. 그러면 관성 약화되는 관성도 한번 보시게 되면 가을 글자 금글자 금기운이에요. 정관이 경금이죠. 을목 입장에서 그러면 경금이 경금이라는 무기를 병호를 맞이하게 된 거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관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욕지 환경이 되는 거고 경금의 무기를 보니 그러면 평관 신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병호월에 놓였을 때 병지 환경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약화되는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성에 해당하는 이 수에너지 겨울에너지 추위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추위는 물러갔겠죠. 그 추위가 바로 수에너지니까 정인 임수가 병호월에 놓이게 되면 태지 환경이 되는 것이고 또 편인 개수를 또 무기를 들여다보니까 병호월이라는 것은 절지 환경에 놓이더라. 즉 말 그대로 추위는 물러갔기 때문에 추위가 무력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남성 여성분들 쭉 봤을 때 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비율이 여성분들이 월등하게 높으세요. 에너지 기감이 민감하시다 보니까 또 음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양해해란 말이에요. 이 이민년의 해 자체가 근데 병호는 뭡니까? 음해 오해 정화의 운동 덕분에 음해 이 글자가 지금 환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써재끼어요. 돈벌이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특히 쇼핑 또 과소비 평소 사고 싶었던 거 또 놀러 다니고 싶었던 거 막 지를 수가 있어요. 진짜 질러되다가 6월 달에 아주 신나게 그동안 못하셨던 거 충분히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시고 또 회사에서도 아주 좋은 일들이 칭찬이 쏟아질 수가 있죠. 첫 번째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구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상관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이제 말 그대로 병화에 이 따뜻한 날씨가 들어온 기간이기 때문에 약 열흘 동안 울목이 잘 성장을 하시는 거죠. 발전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괴롭히는 글자들이 떠난 부분이기 때문에 6월 달 자체가 울목분으로 아주 잘 풀려요. 이 첫 번째 구간부터 그럼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기토 편제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구간에서는 한 단계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성숙을 하게 되고 철이 들어요. 기토로 인해서 이 밭을 또 울목에게 세상은 더 넓어라고 기토가 가르쳐주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실속이 생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좋은 짓만 했다면 울목이 6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환경에서 모두 울목을 위해서 움직여주고 울목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점수로 따지자면 80점 90점 그 정도로 본인 위주로 우주가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정화라고 하는 식신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울목이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이 식신 영향 덕분에 기회를 잡게 되고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세 번째 구간에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구간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정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울목이 나서지 않아도 나서게 되고 또 굳이 사지 않아도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건데 구매를 하게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울목에게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상황도 되고 또 애써서 가꾸어 왔던 이 정화라는 식신의 결과물에 대해서 단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과 실수로 인해 포물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의 구간만 조심을 하시면 아주 좋은 달이 될 수가 있고 기억에 오래오래 이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의 기간이 기억에 아주 많이 남으실 겁니다. 사무실을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거나 또 집 이사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곳에 이득이나 문서를 잡을 일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병화의 가문들도 병호월을 비겸 업체 보시는 바와 같이 맞이하게 돼서 인호가 이렇게 화의 에너지를 강하게 내뿜게 되는 세력의 아주 왕성한 양인이 들어온 힘 조절이 필요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기토예요. 기토는 바로 여기 상관에 해당하는 에너지예요. 이 상관이 식신과 상관이 이렇게 있다면 상관이 바로 기토라고 있잖아요. 지금 병호월이에요. 건럭지 환경에 놔요. 건럭지 환경. 힘이 생긴다는 거죠. 병화가 놀 수 있는 넓은 이 병호월이라고 하는 놀이터가 약 한 달 동안 힘을 쓰게 된다는 건데 어떤 자격증을 지적을 하게 된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높은 경지에 실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을 내가 읽어낸다고 하거나 이 사람이 영화일관이면 앨범 같은 거 작사 작곡 같은 것도 대작을 낼 수 있는 달이에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식신 무토 같은 경우에는 제왕지가 되거든요. 힘 조절을 하지 않으시면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저축이 잘 안 될 거예요. 이번 달. 돈 쓰는 것도 많고 또 남자분들은 여자에게 여자분들은 남자에게 이성에 대한 대화가 애정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왜곡이 되고 삐뚤어져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유학 학업 유학 학업 또는 이제 승진 이런 것들은 참 잘 풀릴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6월 6일부터 6월 약 16일까지 날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일 9일 11일 이렇게 제가 쪼겨본 부분이기 때문에 6월 17일부터 또 두 번째 구간인 6월 26일까지 랑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소서가 들어오는 이 절기까지가 세 번째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병화가 병화를 영향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구간은 병화가 비토에게 그러니까 상관이죠. 마지막으로 병화가 겉제인 정화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몇 가지가 있겠죠. 바로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구간이거든요. 병화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판단 부분이 많이 흐려질 수가 있고요. 실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식신상가 말고 재성이 해당하는 토의 기운인데 정제가 아 재성이 금이죠. 죄송해요. 한자를 잘못 적어요. 토가 아니라 금 잘못 적고 잘못 읽었어요. 정제가 신금이에요. 신금 근데 병 5월에 앉았기 때문에 병지 환경에 그리고 편제가 경금이 있거든요. 경금 이것도 사오미에서 장생 목욕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제 목욕지가 돼요. 그러면 재성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달이란 말이에요. 30일 동안이지만 더 걱정되는 거는 재관이 다 그런 형태인데 바로 관성이 추위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 정관이 개수예요. 개수 입장에서 이 5월에 05월이라고 한다면 절지 환경이 되는 거고 무력해지는 거죠. 형관 임수도 추위는 여름에서 이렇게 절태지가 놓여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인성에 대한 목의 에너지도 또 수의 에너지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관은 거의 못 쓰는 부분이고 여름의 구간인 병호월이니까요. 목의 에너지도 정인 을목이 지금 우리 이 병호월 기관에서는 장생지에 놓이겠지만 감목 같은 경우는 똑같은 병호월의 환경에서는 사지 환경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인성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불안해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송사와 또 어떤 관제수 또는 시비수 대인관계에서의 에너지가 하락이 되는 상황이 놓여진다는 거죠. 병호와 입장에서. 그러면 6월 6일부터 6월 16일 동안에 내 판단 얘기 흐려진다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협의를 구하고 이제 의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그분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자서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17일부터 26일까지 기간이 들어올 때까지 병호가 상당히 외로워지겠죠. 또 상관이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는데 상관이 영향을 부리게 되는 17일부터 26일까지 이 구간을 또 보시게 된다면 이 구간 동안은 상관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병호 입장에서 아무래도 힘 조절이 더더욱 필요하겠지만 환경은 정말 잘 갖춰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득이 생기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활동 같은 경우는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가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한 달 중에서 그럼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의 겁제가 힘을 쓰는 이 약 11일 정도 구간에서는 드디어 병화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운이 생깁니다. 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신다면 조직생활은 이 병호 올 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운적인 굴곡이 예상이 됩니다.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이번 추석 때까지만 다니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혹은 이직을 해야지. 아직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좀 더 모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퇴사나 아니면 이직 과정을 또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호월 이 달을 맞은 병화분들은 자기가 힘이 아직 왕성하지 못하다면 자기 분수를 지키고 가지고 있는 것을 현상 유지하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병화분들께는 적절한 놀이터가 잠깐 들어왔지만 여기서 이동을 할 수 있으려면 힘을 키우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병호월에서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내가 힘들 수 있는 고생하고 버텨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대안을 드리자면 버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평상시에 겪지 못한 사건들이 6월달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대신을 당한다거나 차단을 당한다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하는 기간으로도 쓸 수가 있으세요. 각자의 상황이 따서 다르기 때문에 잘 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재관이 또 불안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섣부른 생각이나 또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넘어 걸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일관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일관 보시게 된다면 우선 병호월이 이제 30일 동안 진행이 될 건데 겁제 식신 이견순으로 이렇게 운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실판을 잠시 제가 세로 좀 열게요. 우선 정화일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흐름상 병호월이고 이민연입니다. 인호의 합으로 하위에너지가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생계나 일과 관련된 이 식상에너지가 바로 여기 있는 토예요. 상관이 동화입장에서 무토입니다. 지금 인호의 흐름으로 인해서 병호월에서 대왕지에 노이고요. 이 상관에너지가 그리고 식신은 기토인데 벌럭지 환경에 노입니다. 생계에 대한 부분이 아주 왕성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대성 정제가 정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 달에 불안정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왜냐 정제는 목욕지 환경으로 그리고 현재인 신금은 병지 환경에 노입니다. 그래서 재성 즉 일적인 기회라던가 금전적인 흐름 자체가 다소 불안정해지는 흐름이 있고요. 이제 또 관성 그것은 바로 정관이 임수이고 병호월 환경에서는 무력해지는 퇴지 환경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또 평관 계수는 이 병호월 환경에서 절지 환경에 노익이 되기 때문에 완성이 무력해집니다. 조직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정활관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으로 눈이 돌아갈 수가 있고 자기 개인적인 활동으로 활동 영역 자체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 쪽으로 생각이 옮겨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애착을 가지기 보다는 다른 곳으로 계속 이직 생각에 여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수 같은 경우는 목의 에너지입니다. 정의는 반목이고 이 병호월의 환경에서 사지 환경 즉 에너지가 떨어지고 또 편의는 을목인데 병호월이라는 환경에서 장생지 환경에 노익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부분이 교육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정의에 대한 역할이 사지 환경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왕성하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흐름인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첫 번째 정화가 병화에게 에너지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 겁제가 이제 병화죠. 이직이나 어떤 이동에 대한 결정 자체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리 이동을 했을 때 높은 곳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낮은 곳 내가 자리 보전을 하고 있는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 겁제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로 6월 17일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6월 16일까지로 쪼개어 봤을 때 정화가 기토라고 하는 이 식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 들어오고요. 다 일구어놨던 프로젝트나 자신의 실적 또 경제적인 어떤 일적인 기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내가 접어버리거나 스스로 단념하게 되거나 미리 지뢰 그냥 포기를 하게 된다거나 중단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일을 또 망칠 수 있는 흐름도 있어요. 정말 신중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정화가 비견에너지인 정화에게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인데 이제 비로소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안정이 되는 흐름이 마지막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길지 않습니다. 각 흐름을 봤을 때 첫 번째는 10일 두 번째는 9일 마지막은 11일 정도로 흐름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선 이 병호울이 화에 정화에게 힘을 열기를 심어주기 때문에 신약한 정화분들께는 내 뜻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펼쳤던 칠판으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생기와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본인의 경제적인 활동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왕성한 결과물을 거두어 드리실 거지만 자신의 자리 현재 있는 소속 그리고 위치에 있어서는 많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건강은 정화분들이 식상 형태를 봤을 때 이번 달 괜찮은 편입니다. 놀러 다니시는 기회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드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인수가 불안정해지니까 돈을 좀 낭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함부로 쇼핑을 하신다거나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실속 없는 쇼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무토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은 여기 병호월에 이제 또 화해 에너지가 적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선인과 정인이 각각 들어왔어요. 우선은 먹고사는 부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인관계에서의 부조화가 걱정이 되는 시기이긴 한데요. 병호와 편인 법제 정인의 영향권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무토의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상관이 상관이 바로 여기에 있죠. 신금 병호월이라는 환경을 알아봤을 때 병지환경이 상관이 식신 경금은 병호월이라는 환경을 봤을 때 목욕지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무토일간이 만약에 이 운세방송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식상은 바로 자식의 일도 되거든요. 내 아이 내 자식에 대한 근심이 다소 생기는 달이 되겠다. 그리고 하고 계신 일에서는 나쁜 건 아닌데 실적이 내려가진 않았지만 예전에 안정감은 들지 않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성은 바로 수기운인데 경제가 예수이고 병호를 바라봤을 때 얼지 환경에 놓이고요. 현재가 임수입니다. 병월이라는 환경을 바라봤을 때 퇴직 환경에 놓이는 즉 무력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겨울의 에너지는 여름에 당연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에게는 이 재성이 바로 배우자도 됩니다. 부인 배우자죠. 배우자의 건강이나 또 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 재성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뜻하는 이 관성을 또 보자면 목의 에너지죠. 병관이 을목이고 병호를 바라봤을 때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그리고 평관은 안목이 이 병호를 바라봤을 때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장생지 사지 정관 평관의 흐름을 봤을 때 정관은 장생지지만 평관 사업성은 사지 즉 에너지가 떨어지는 제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굴곡이 많은 상황으로 이어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인성 인성은 바로 여기서 하의 에너지죠. 그래서 정인이 정화가 되고 병호를 또 두게 될 때 볼록지 환경 또한 현인인 정화가 병호를 보았을 때 대왕지 환경입니다. 현금보다는 어떤 문서로 된 또는 이권을 가지고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부동산 매도나 매매를 통한 이득이 이번 6월달에 운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굴곡이 좀 심해지고 또 조화롭지 못한 나 혼자 하는 일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다소 좀 처지는 상황이에요. 또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 상승이 큰 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나 혼자 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흐름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6월 6일부터 16일까지의 약 10일 동안 정확하진 않지만 모토가 경화라고 하는 이 편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 관성을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약 9일 정도로 이렇게 끊어봤을 때 모토가 비토 겁제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라서 나만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 하인의 일에 내가 영향을 많이 주고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일에 많이 간섭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11일 정도 구간을 끊어봤을 때 모토가 정화라고 하는 뜨거운 정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 들어와서 애써 키워놓은 이 첫 번째 구간에서 키워놨던 새로운 시작으로 인한 목의 에너지 그 간목의 에너지를 내가 꺾어버릴 수가 있는 정화로 그냥 불을 일으켜서 결과물 자체를 흉하게 손상화시킬 수가 있는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각자의 계획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우선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잡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취하는 이득은 상관이 없고 다수와 연관된 일은 명예가 다소 떨어지는 구간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관 분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병호울이 들어와서 인호의 에너지 작용으로 화, 즉 인성의 이 운동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인성의 운동이 커지게 되면은 이 식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 다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은 건강도 같이 포함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이번 달 들어오게 된 에너지가 정인이 청간에 그리고 편인이 기지로 들어와서 정인 비견 편인이 이렇게 각각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시면 기토에게는 을목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천일기인이에요. 그런데 병호월이다 보니까 이 자를 여기가 자라고 한다면 여기가 오거든요. 이렇게 충을 하게 되는 천에는 역할을 하게 된다. 뜨거운 오월이 들어와서 천일기인의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자를 충해서 끌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천일기인 글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이 신 그런데 앞으로 해계를 가보시면 하나 둘 셋 이 오아가 여기 있죠. 원래 천일기인 역할을 하던 이 글자가 들어오면서 뒤로 가서 이 천일기인 글자를 힘을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금 이 상관도 책상에서 탈락이 돼버리는 부분이죠. 이게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보시면 실판을 바꿔서 비토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토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식상이 바로 금이에요. 단관이 언금입니다. 비토에게 이 경금에너지를 봤을 때 병호를 바라보자니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식신 신금은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건강이 또 어떤 경적인 부분 변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밤에 충분히 주무셔야 하는데 낮에도 졸리고 밤에도 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환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재성 수의 에너지가 이번 달 잠깐 들어오는 이 부분을 보시면 수의 에너지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뜨거워지니까. 임수정제가 병호월 기간 동안은 퇴지환경에 그리고 편제 대수가 병호월 환경에 이렇게 내려앉으니 절지환경에 즉 둘 다 말 그대로 무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를 보시게 된다면 당연히 불안정해지죠. 봄 다음에 들어온 여름이니까요. 안목이 병호월이라고 하는 환경을 보니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환경이 되는 것이고 30일 동안 또 평관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장승지라고 하는 단기적인 포모를 할 수 있는 유리한 기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 안정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관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재성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재성이 무너진다는 뜻은 일부 자격증을 갖추거나 튼튼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금전 또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잘 풀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토들에게 하는 일은 많은데 본인이 받는 보상은 형편없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인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를 보시게 된다면 병인이 병화입니다. 병호월의 환경을 보게 되면 제왕지 환경에 놓이고요. 그 다음에 편인 정화를 병호월이라는 환경에 두게 되니 벌럭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성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부분이다 보니 기토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수가 되는 달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첫 번째 구간에 6월 6일부터 흐름이 6월 16일까지의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일 동안은 이 기토가 병화라고 하는 정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윗사람이 도와주고 환경적으로도 아주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또는 본인의 노력보다는 직장에서의 윗사람 또는 부모님의 도움 등도 이때 들어올 수가 있고 결과도 괜찮아요. 여러가지 도움이 들어오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6월 17일부터 6월 26일 정도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약 9일 정도로 잘라서 기토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입니다. 바로 비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토의 바 자체는 넓지만 실속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 기간에 힘든 민원인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잘 대처하지 못한 약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대응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이나 도움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그 다음에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의 기간을 보시게 된다면 기토가 정화라고 하는 편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이때는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가 아주 실망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성작용으로 인해서 식상이 타격을 받게 되니까 처음에는 잘 진전이 되다가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결과가 아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 병원에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그리고 본인의 암자리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건강이나 현재에 있는 곳을 잘 보존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사실 마땅히 들을 얘기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달이거든요. 이번 달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인호의 작용으로 해서 관이 아주 왕성한 환경을 만났어요. 현관 병화가 이 병호월에 현관으로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인데 경금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성화가 이렇게 굉장히 왕성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성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에 해당하는 재성과 관성에 해당하는 화가 아주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칠판을 조금 바꿔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경금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소금 수목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식상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수의 에너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관 대수 병호월을 바라보니 절지 환경에 놓이고요. 흑신 임수가 병호월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니 해지 환경에 놓여서 무력해집니다. 변화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이동이나 이직이나 이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사업을 하는 아이템을 변환을 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하다가 다른 걸로 하신다거나 업적 변환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성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를 보자면 병재가 을목인데 병호월을 바라보자니 장생지 환경에 놓이고요. 그 다음에 편재가 단목인데 병호월이라는 환경지를 바라보니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 이 정재라고 하는 지속적인 수입지가 계속 솟아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이번 달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관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편재가 사지 에너지가 제로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관성에 해당하는 화를 보시게 된다면 정과는 정화인데 정화 입장에서 병호를 바라보자면 골록지 환경이 되고요. 현관이라고 하는 병화가 병호월을 바라보자면 대왕지 환경이 됩니다. 관성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상당히 명예롭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인수에 해당하는 토를 보시게 된다면 정의는 이토인데 병호월이라는 환경을 맞이하니 골록지 환경에 놓이고 또 이 편인에 해당하는 무토의 환경을 봤을 때 병호월은 제왕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관인이 서로 아주 왕성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병원분들께는 어떤 금전 상황도 올라오는 부분이고 이번 달 30일 동안 또한 명예라던가 자신의 어떤 평판 이런 것들도 크게 올라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칠판을 돌려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동안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양력으로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 경금은 첫 번째로 병화라고 하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일 정도 선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행이 차가운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치우쳐져 있는 분들 가을, 겨울 경신금 심금이라던가 신유술의 이 글자들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뚜껑 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인데 목화가 많은 분들 감목이라던가 을목이라던가 인묘진의 이 글자들이 많은 분들은 좀 더 이 병화를 그동안 기다려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갈래로 극이 나눠지겠죠. 그럼 소수분들 빼고는 거의 좋은 환경을 만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6월 17일부터 해서 6월 26일까지가 바로 경금이 기토라고 하는 정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정확하진 않지만 9일 정도 기간을 쪼개어봤을 때 대체적으로 딱 소수를 빼고는 거의 좋은 쪽으로 거의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고도 유리한 환경을 얻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럼 마지막 6월 27일부터 해서 7월 7일까지는 이 경금이 경화라고 하는 현인의 에너지를 11일 정도 받게 되실 건데요. 정화가 경금에게는 가장 필요한 글자이고요. 또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자신만 원하는 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쌍방간의 이득을 줄 수 있는 결과물과 실적이 나오게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드릴 말씀이 딱히 없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이민연의 병호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재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경금분들께 펼쳐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아주 왕성해지고 또 특별히 변화를 취할 필요가 없는 좀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금은요 올해 자체가 인오술의 인오 천일기인의 글자가 이렇게 인오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오가 연과 월로 들어와서 아주 괜찮은 부분입니다. 혹시 신금일관 분들 중에서 이번 달에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에 휩쓸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어떤 좀 불안한 기류가 있어서 마음이 괴롭다 하신다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피해는 없어요. 내가 시달리거나 또 그 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포기하게 된다거나 또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거나 위치에 대한 손상을 입을 일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정화가 지금 현재 있고 병정화의 흐름이 있죠. 혹시 사주에 돼지 글자가 하나라도 있다거나 아니면 임수라고 하는 글자가 천간에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속에 들어있는 임수 또는 임수 자체만으로 정화라고 하는 이번 달 정기가 바로 정화로 끝나거든요. 이 정화와 임수들이 합이 돼서 제를 불러오는 즉 목의 에너지에 운동을 하게 돼요. 칠판을 잠깐 바꿔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어쨌든 좋은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상관은 여기서 우리가 신금의 구조를 봤을 때 임수가 병호월이라는 이 기간을 만나게 되면 무력해집니다. 퇴지 환경을 그리고 계수가 병호월이라고 하는 달을 만났을 때 절지 환경에 즉 절대지 환경이다 보니까 건강 그리고 본인에게 떨어지는 개인적인 혜택들은 다소 많이 아쉽다 라고 볼 수 있고 많이 피곤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재성과 관성을 보시면 계산이 빠른데 병재가 간목 입니다. 사오미에서 병사 임묘지 즉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편재가 을목인데 오에서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 재성은 다른 운동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글자이기도 하고 현재가 특히 장생에 놓였기 때문에 정재가 장생에 놓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폭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장의 그 폭이 그러면 관성은 화해 에너지이고 굳이 계산을 안해도 화해 에너지는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정관은 병화이고 이 병월의 환경에서 대왕지 환경에 놓이고요. 그 다음에 평관 정화가 벌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렇게 왕성해지죠. 화해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이것은 인수에 해당하는 토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인이 우토입니다. 병호를 만났을 때 당연히 양인의 환경인 제왕지 환경에 두게 되는 부분이고 편인은 기토 벌록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것도 왕성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인성의 왕성함으로 인해서 이 토의 왕성함과 관성의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다소 나의 건강함과 생기에 대한 불안정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억지로 어떤 부모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업을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 취직을 원하는 곳으로 했지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일을 크게 벌일 수 있는 불편한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 이득 자체는 오래오래 이번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어떤 자격증을 이수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과정을 힘들게 졸업을 하신다거나 또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은 천일기인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다시 칠판을 돌아가서 흐름을 다시 한번 보자면요.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신금이 병화라고 하는 이 정관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정확하진 않지만 11일 정도로 이렇게 잘랐을 때 본인을 둘러싼 구설과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위치가 무엇인지 내 본본이 무엇인지를 자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휩쓸리면 안 돼요. 그 다음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가 신금이 이토라고 하는 이 편인의 영향을 정확하진 않지만 9일 정도 받게 됩니다. 노력을 해서 이끌어내셔야 돼요. 노력을 해서 이끌어내고 또 애써서 부지런하게 바쁘게 지내셔야 되고 내가 일고게 되는 목을 키우기 위한 이 기토라는 밭과 다소 떨어져 있는 기간이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나라고 결산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신금이 정화라고 하는 이 편관에 영향을 받는 정확하진 않지만 11일 동안의 기간이 들어오게 되는데 신금에게는 굳이 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신금이 손상될 수 있고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기간이 30일 중에 바로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녹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될 것이고 또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유리한 위치가 되지 않더라도 오래오래 도움이 되는 이득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나 어떤 위치가 보답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아주 괜찮은 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더라도 질투하더라도 나를 두고 어떤 헌담이 오고 가더라도 그것은 본인에게 피해를 주기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수호천사들이 이렇게 딱 보호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영호월은 현재가 성간에 그리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온 달입니다. 인호의 화곡으로 화에너지인 재성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는 형태인데요. 그렇다면 임수일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되든지 아니면 주변 가족들이 굉장히 잘 풀리든지 그 둘 중 하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칠판을 또 바꿔서 정리를 해볼 텐데 임수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상관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을목입니다. 병호월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번 달 흐름은 장생지 환경에 놓이지만 식신에 해당하는 생계와 건강 수면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병호월에 접어들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 식신이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많이 처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화를 보시게 된다면 정제가 병호월입니다. 병호월에서는 건럭지 환경에 놓이고요. 현재는 이 병화가 또 병호월을 쳐다보니 애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재성에 해당하는 것들이 왕성해지니까 당연히 관성도 따라옵니다. 이게 토 작용이기 때문에 정관이 비토이고 병호월에 놓이게 되면 건럭지 환경이 되고요. 편관 우토가 병호월에 애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어서 이것도 아주 왕성해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형태 부동산이라던가 어떤 자동차 또는 내가 지내고 있는 집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큰 곳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운인 거죠.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가족이나 또 본인의 친지가 그런 식으로 잘 풀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인수에 해당하는 금을 또 보시게 된다면 정인이 여기서 신금이고요. 신금이 병호월을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또 편인에 해당하는 경금이 이 병호월에 놓이게 되면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도 다소 불안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확장은 가능하지만 인성에 대한 부분이 불안정해져서 건강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칠판을 돌아가서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10일 정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임수일간이 병화에게 즉 편제에게 약 10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 현재의 병화 더운 열기로 인해서 드디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일 자체를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약 9일 정도 임수가 기토라고 하는 정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 밭을 임수가 만나게 되면 밭이 워낙 센 물이기 때문에 마치 수돗물을 압을 세게 해서 트는 것과 같이 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서 욕심이 과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 분수 이상으로 일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일 추진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적당한 게 좋고요.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11일 정도 임수가 정화라고 하는 정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안 하시던 행동을 이 정임합으로 인해서 재인 이 식상을 만들어내는 이 목을 식상을 또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탈 행당이 행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평상시 안 했던 시도 안 했던 선택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라 다소 조심성이 필요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시는 일이 이 재 상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중심만 잘 잡으신다면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획득을 하시게 될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월이라서 인호의 합으로 인해서 화의 에너지 즉 재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고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성은 개수의 힘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되고 피로하게 되는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 기토 즉 현관 에너지인 기토의 작용으로 인해서 개수가 변화는 많지만 변화 변동으로 많지만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은 무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칠판을 조금 새로 열어서 정리를 또 해볼 텐데요. 바로 이 목의 에너지 식상을 이 개수의 형태를 보게 된다면 식상에 해당하는 목 간목 간목이 병어올에 누였을 때 사지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식신이 을목인데 여기서 병어올 환경을 맞이했으니까 장생지 환경에 누이게 됩니다. 불안해지는 부분이죠. 피곤하게 되고 또 여러가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스트레스가 과하게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고 밤잠을 좀 설칠 수가 있는데 이제 재성인 화를 보시게 된다면 병제가 병화이고 병어올을 맞이하게 되면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 편제가 병화인데 여기서 이 병어올을 보게 된다면 건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어서 재성에 대한 에너지가 당연하겠지만 아주 왕성해지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관성에 해당하는 토를 보시게 된다면 정관이 무토이고 당연하겠지만 병어올을 맞이하니까 제왕지 환경에 놓였고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기토가 이 병어올의 건럭지 환경을 만나서 굉장히 왕성해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이 인성구조를 보시게 된다면 정인이 정금입니다. 여기서 목욕지 환경에 병어올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선인인 신금인데 병어올의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불안해지는 부분이겠죠. 금이 불안해지면서 토는 왕성한데 금이 불안해지게 되니까 토를 많이 끌어다 쓰게 되는 즉 밭의 개수가 비를 내리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추진을 못하게 되는 형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칠판을 돌려서 첫 번째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일 동안은 개수가 병화라고 하는 정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태양같은 정제 병화가 들어오니까 개수는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는요 정확하진 않지만 9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 개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무시할 수 없는 평관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목에 식상을 키울 수 있는 밭을 만나기는 했으나 이 밭이 필요로 하는 수원을 제대로 공급하기를 가기가 좀 힘들고 또 목표로 했던 일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르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소 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병월이라는 이 흐름이 이민연의 6월 초보다 7월 초 사이에 들어왔을 때 다소 2번 구간만 주춤할 뿐이지 사실 전체적으로는 기토 때문에 피곤해도 피곤은 하지만 결과나 이득은 나쁘지 않더라 아주 괜찮더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11일 정도 개수가 정화라고 하는 편지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애써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활동 자체만으로도 이득이 생기는 아주 유리한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녹화 작업을 끝내게 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시간 정도면 끝나는 건데 전 한 2, 3일 정도 쪼개서 녹화를 했어요. 영상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변수가 생기기도 했고요. 또 예전만큼 제가 건강이 지금 좋지 못해서 손목과 발목에 계속 초음파 같은 걸 쏘아주는 기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손목이 많이 시큰시큰해요. 컴퓨터 작업을 예전만큼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늦지 않게 제 날짜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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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